입양 토, 다람 토, 토토 찌누, 추 예비 입양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양의 첫걸음, 입양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알아봤고요. 그리고 입양 첫걸음과 관련된 여러가지 또 궁금증들이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양 첫걸음에서 우선 처음이 전화로든 방문이든 상담이잖아요. 입양 상담 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입양 상담할 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입양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덜 있으시거든요. 네, 종교적인 이유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많이들 입양을 하시는데요. 본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야기하셔도 좋지만 분명히 입양특례법에 입양 아동한테 종교의 자유를 주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꼭 이것도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특히나 목사님 가정인 경우에는 목사님이신데 자녀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강제적으로나 꼭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종교의 자유는 주셔야지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확정 판결 받고 나서 제출한 서류인가? 제 기억으로 입양 저희 아이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라고 할까요? 그거 제출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양 가정의 한 70% 이상은 기독교 가정이에요. 이게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종교의 자유를 당연히 종교의 자유는 줘야죠.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절을 다니는 분들 혹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입양을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비난의 포인트가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마치 종교를 어떤 아이를 종교 때문에 입양한다는 식으로 비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거 저는 굉장히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입양을 한다 그것도 굉장히 장려할 일이고 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해외 입양을 하는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협약을 맺은 해외 입양 국가들을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종교를 그랬더니 대부분의 해외 입양을 받아들이는 국가들 그러니까 타인종 국가 타인종의 아이를 입양하는 유럽 선진국 북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종교가 있어요. 루터교예요. 그게 말 그대로 루터교는 또 계신교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참 그런 좀 잠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흥미로웠죠. 네. 역시 박학다식하신 우리 국장님이셨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베이비박스 아기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베이비박스 아이 입양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가? 네. 그런 질문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아기가 베이비박스 아기거든요. 저도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전문가분 계시니까 토스 네. 베이비박스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발생한 아이를 그냥 베이비박스에서 바로 입양을 하실 수는 지금 없게 되어 있고요. 네. 베이비박스에서 아동들이 발생을 하면 서울시 관내에 아동복지시설로 아이들이 이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시설장님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또 입양에 대한 어떤 신념에 따라서 아이가 입양 대상 아동으로 입양 기간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사실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엄청나게 특례법 이후에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1년에 300명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들이 포화 상태가 됐어요. 네. 정원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 아이들을 국내 입양이라도 좀 보내보자 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그때 서울 시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33개를 권역을 나눠서 입양기관이 맡아서 거기에 입소된 아이들이 입양을 보내라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양을 추천해서 하시는 시설장님이 계시는 반면 절대로 나는 입양에 대한 그런 경험이 별로 나쁘기 때문에 아이 입양 보내지 않아 라고 안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베이비박스 아이를 입양을 하실 적에는 입양기관에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양 부모님들이 발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입양기관에 오셔서 나는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고 안 말해도 베이비박스 아이들은 조금 연장하겠죠 입양기관에 들어오는 아이들보다 그렇게 연장하도록 입양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연결을 해서 베이비박스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을 연결해갖고 입양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베이비박스 아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첫 걸음은 입양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은 입양기관이 아니거든요 아동을 보호는 하고 있지만 입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양을 하시려면 특히나 지금같이 베이비박스에 같은 아이들을 요보 아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런 아이들의 입양은 특례법상으로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입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잠깐 연장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비병 부모님들 연장하가 뭐지? 연장 망치? 아이고 안 웃기었네 연장하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생후 24개월이 넘어가는 아이들은 사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연장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입양기관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입양 대상 아동이어야지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혼부모로부터 출생한 아이들이고요 출생도 신고가 되어져야 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혼 엄마들이 몇 년씩 키우다가 아이를 입양을 결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양기관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입양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생후 7일 이후에 아이가 입양기관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가 지나면 바로 아이들이 이제 입양이 결정돼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기관에는 생후 한 1개월 미만인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입양을 가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4개월 넘은 아이 36개월 정도 된 아이 잃은 아이를 입양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입양기관에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이비박스 아기들은 뭐 입양기관 아기들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장아 입양은 사실 아동하고의 부모하고 애착관계를 저희가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생아가 입양 가는 것보다는 24개월 36개월 이렇게 갔을 적에는 본인의 그런 어떤 인성도 다 개발이 됐을 거고 본인의 고집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동에 대한 특성을 많이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입양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좀 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아동이 보호되어지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가셔서 그 아이를 보고 애착관계도 형성하시라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베이비박스 아동은 그럼 왜 바로 입양이 안 되는가? 그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상 입양 대상 아동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출생신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호적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베이비박스 아동은 쉽게 말하면 유기아동이에요 대부분이 베이비박스로 와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포기하고 친권도 포기하신 분들이 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뭐냐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아이를 뭘 해야 하냐면 이 아이의 호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성본창사이라고 해요 쉽게 호적을 만든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지방자치단체에 해주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아이가 유기됐다는 사실을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생겼는데 혹시 이 아이와 관련된 사람이 있으시면 나와라 이런 공고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기간만 2주예요 그리고 공고가 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한 달 이내인가 20일 이내인가 이제 성본창사를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아이가 입양에 필요한 유기아동은 입양 대상 아동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입양 대상이 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출생신고 서류를 만들기까지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걸려서 이 아이 출생신고해서 입양 보내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상 이 아이가 그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 그러니까 베이빅박스가 서울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시보호시설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다가 충분히 보호하다가 서울시장님이나 혹은 해당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성본창사를 한 다음에 입양 보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일시보호시설로 보내면 요즘 서울시의 아동일시보호시설에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유기아동뿐만 아니고 학대 이런 아이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너무 이렇게 포화상태라 베이빅박스 아동이 가서 지금 현실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루나 이틀만 있다가 전국에 있는 시설로 시설로, 보육시설로 그렇게 가는 순간 입양이 조금 힘들어지죠 이 아이가 왜냐하면 이 아이의 법적 후견이 누가 되냐면 시설장님이 법적 후견이 되거든요 전적으로 이 아이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그 시설장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설의 현실상 입양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베이빅박스 아기라고 해서 모든 아기들이 다 입양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쪽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죠 대부분의 베이빅박스 아동들이 생모세나 생부든 거기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편지를 놔요 편지에 내가 너 또동안만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들 있으면 얘는 절대 입양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좀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오시는 분들이 있죠 연장화 말씀을 하셨는데 24개월 이상 말씀하셨는데 큰아이라고 명칭을 바꾸자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표현을 바꾸자는 말씀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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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